날씨가 흘러서 바다가 색깔이 회색이네요 이게 맞나? 이게 맞는 것 같다 6년 전 8월에 한 무더위에 걸어 올라간거야 차 못들어가는줄 알고 한없이 올라가는거야 여기구나 나는 그때 이 길을 왜 혼자 들어가면 뭘까 아 맞다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나오는거야 이런 길을 따라서 여기로는 한 10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진 않았었어요 땅꽃전망대 아 옛날에 그 음악 그대로 아 근데 그때도 저기 안들어갔구나 네 안들어가고 밖에서 보다갔어요 저기 땅끝하고 참 여기 왔다 가게 벌써 6년 전이네요 시간 빠르네 근데 날씨가 되게 맑아가지고 오늘 더웠어요 한여름 8월달 사진찍고 영상찍기는 그런 날이 좋은데 사진찍고 영상찍기는 그런 날이 좋은데 딱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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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은 지금 해모가 많이 끼웠어요 우와 하늘 파란게 막 나온다 여기도 pis 파란하게 그냥 나와요 이 쪽만 조금 보이네요 파란히 조금 나와요 파란히 아래 파란히 역시 사람은 추억인 것 같아요 6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이 벤치 뒤편에 있는 저 난간에서 네 그때 셀카를 하나 찍었던 것 같거든요 기억이 그때 6년 전에 젊었는데 그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 벤치 뒤편은 지구고를 기다려 주세요 그럼 오늘 바로 이 벤치 뒤편이 비중 아깝게 공간에 의해 드러나서 이 벤치 뒤편이 비중 그리고 제 벤치 뒤편이 비중 이렇게 지냈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만 하늘을 보시면 파란 하늘이 좀 보입니다. 저기 멀리는 좀 구름이 덜한지 파란 빛이 좀 보이구요. 바다에는 지금 구름 사이로 해가 나가지고 바다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. 저기 지금 무지개가 낀 것 같은데 무지개 혹시 보이시나요? 여기 배가 있어가지고 지금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저 배가 떠나면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. 시원합니다. 정말 짧다만큼 시원합니다. 진짜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. 자연바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하늘이 마냥 맑지는 않은데 하늘이. 파란 하늘 보이네요. 지금 구름이 다 거쳤는데 이쪽은. 지금 남쪽은 다 거쳤어요. 지금 구름이 그냥 거치고 있습니다. 저쪽은 바다가 파란 빛이 보이네요. 이제. 한 30분 있으면 일반적인 바다를 볼 수 있겠는데요. 저는 가야 됩니다. 여기서 일몰봐도 좋겠지. 여기 일몰일출 둘 다 괜찮은 곳이기 때문에. 여기 있다면 제 가야 됩니다. 카페 문은 저한테 전원하러 볼 수 있죠. 감사합니다.